표정이 좋지 않군 이세야 티나씨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아니라면 좀 쉬게 해주세요 네 심정은 이해가 된다 심리적 혼란이 상당할 테지 신형 안드로이드가 네 모친의 클론을 이용해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클론을 만든 곳이 누구보다도 클로즈의 권리를 지켜줬어야 할 유니온이었으니 말이다 굳이 상기시켜주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그랬나? 그랬다면 사과하지 그보다도 지금은 쉬어둬라 원하지 않는다면 전투를 그만둬도 좋다 네게 전투를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 그래도 클로저인 이상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클로저를 하기 싫다면 하지 않으면 된다 중요한 건 클로저라는 직함이 아니다 거추장스럽다면 내려놓아라 정말 중요한 건 그걸 내려놓은 다음이지 클로저를 그만둔 다음에는 뭘 할 생각인가 이세야? 글쎄요 생각해본 적 없는데 네가 무엇을 할지는 네 자유다 하지만 한 가지 충고하지 테러리스트가 되지는 마라 만일 네가 테러리스트로 전락한다면 내가 너를 처리할 거다 이세야 아! 총은 저리 치우세요! 테러리스트라니 제가 그런 게 될 리 없잖아요! 아니, 네 행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너는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야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너라면 유니온이 저지른 불의를 쉽게 잊지 못하겠지 그리고 결국에는 의롭지 못한 유니온을 벌한다는 명목으로 테러리스트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걱정 마세요 전 테러리스트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말 의롭지 못한 일이니까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겠다면 무엇이 되어도 좋다 무엇이 되든 간에 오늘 우리가 한뜻으로 싸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우리는 지금 동지다 나는 앞으로도 그 관계가 지속되었으면 한다 네, 동감이에요, 티나씨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 고마워요 티나씨 덕분에 힘이 좀 생긴 것 같네요 새삼스럽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유정이 누나랑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나가서 싸우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전 이제 괜찮으니까 그럴 리 없겠지만 지지는 마